잘 지냈어? 어떻게 지냈어?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 우리가 나누었던 마음들 서로 어깨를 기대며 말했던 이야기 그동안 넌 아쉬웠을까 아니면 익숙해져 버렸을까 바쁘게 보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저 별 생각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는 말이야 정말 정말로 많이 그리웠어 이제야 맞잡은 너의 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생각에 설레이는 이 기분 함께 외치고 싶은 그분의 소중한 이름 빛나는 이 시간 반짝이는 여름 우리가 함께라서 참을 수 없이 두근거리는 마음이야 각자의 어제가 우리의 오늘로 기다렸어 다시 만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